오늘의 어린이날 기념으로 제가 초등학생의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어린이날 초딩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내일은 너네들의 날이니까 형이랑 야자타임 할래? 예? 야자타임 예님! 야자타임 뭔지 알아? 예님! 뭔데? 어? 형님! 뭐? 닥쳐요 아 닥쳐가 지금 고민중이니까 라인 바텀하자고 예님 어 내가 내가 뭔딜 할게 나 서포터 야 오케이 야 너네 내일 뭐해 내일 놀고 전 형님이 불러면 달려오겠습니다 한 새끼씩만 아래 한 새끼씩 어? 불러면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아 니 안불릴거야 뭐라고? 뭐 사달라고? 내 SKT 입장에서 이제 대회 나가줘 뭐 개소리야 너는 그니까 초딩돼 중딩 뜨자 우리가 그냥 털어 아 그럴래? 그거 할래? 아 내가 플랜 3이어서 아 나 맞아 나 중딩이 야 피꼬 1대1 뜰래? 뭐야 너 중딩이야 야 야수 1대1전 털렸대 야 사침이 뭐 니가 중딩이야 목소리보다 초딩인데 나 중1이야 중1 너 중1이야? 응 뭐야 너 초딩이라매 장난이야 너 진짜 중딩이야? 응 너 주민번호 뭔데 앞자리 03 03? 응 03이면은 아니 주민번호 앞자리가 뭔데 왜 03이야 03년생이 뭐야 아 진짜 03이야? 아 기다려봐 03년생이면 03년생이면은 03년생 양띠 양띵? 너 지질래? 너 타비재잉 타비재잉 언급하지마 미스타끼 말하는거는 초딩인데 너 나 지금 학교 안왔어 너 학교에서 학교에서 왕따 안당하지 응 나 지금 나 학교에서 개잘나가 니 학교 친구 많아? 응 개많아 아 진짜? 야 피꼬 응 팔찌망인데 여기 떨어졌는데 친구 개많아 왜 어 너도 친구 많아? 없어 그래 뭐야 니 아니면 니 오늘 맛잠깔 준비해 현빛금 내가 이꼴 어? 제놈찜 어? 어 진짜네 너? 이 스키 완전 제놈 빠돌이 아니야? 응 오 야 사츠미 이행님 제놈찜 친추 받으라고 아 친추 안받는 야 야 이제 야사타임 하자 너네가 하고싶은 말 해도 돼 진짜? 응 해 제놈 병신새끼 너 맞자 까자 오늘 안했다고 아직 시작이라고 안했다고 야수호 할까? 닥쳐 아이 서포터가 뭐 야수호야 랭크잖아 여기 아 맞아 랭크지 아 맞자 시새끼야 팀원한테 민폐주지마 아 맞아 랭크지 까먹었다 기완이야 너네 내일 막 부모님이 맛있는거 안사줘? 응? 형 부모님이 맛있는거 안사줘? 사주지 내일 내일 방송키면 친추 받아줘 아이 친추 얘기 그만하고 너 피곤 추천 형이 형 나 형꺼 클랩 클랩 만들면 나 거기 들어갈래 너 초대할 생각 없어 아 야 그럼 제넌 제넌형 사랑해 제넌형 만세 대박 그러면 형 해줄게 제넌형 비웅신 제넌형 쓰레기 너 진짜 오늘 나랑 맞자 가자 별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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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별풍 어 아 니가 리액션해 빨리 너네 둘이 리액션하라고 고맙다 고맙다 야 야 야 건물주 나 뒤질래? 지금 나한테 물주 나한테는 물주인데 너네가 지금 물 싸가지 야 야 제넌 또다 로이 조지 인정 야 야 야 너 누구 팬이야 전 꿈이 제넌이 제넌처럼 되는걸 쾌같은 소리 하지마 제넌 되면 너 그냥 인생 말 먹은거야 뭔 개소리야 나 지금 인생 인생 좋아 야 나 지금 인생 팔 잡혔어 나 같은게 뭔데 형 한달이 뭐얼마야 어? 한달이 소위 십만원도 안돼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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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두꺼비가 세명 풀땳다 이거 빨리 먹어 이잭찍자 선휘 이 랩찍자 다이 moderating 마사스란 모자 다이야랑 UP 너 여자친구있어? 네 아니 아니 뭐야 어? 형이랑 안설리 형이 형꺼 90 몇포야 이거 이기면 승급전이야 아 나 90 몇포야? 응 관심없어 아 너 여자친구 있어? 자침이? 나? 어 솔직히 말해 진짜 여자친구 있어? 응 니가 어떻게 있냐? 나 형보다 잘생겨서 우리 진짜 맞짱 가자 나 그때 인천갔을때 형 실제로 봤어 인천갔을때? 어 그때 지하철에서 제논이다 이랬잖아 나 히키콩몰이라서 집에 밖에 안있는데 난 제노 싸움 걸어 전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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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전멸 아이 그렇게 하는 미친놈이 어딨어 으아아아아아 아이 그렇게 들어가는 애가 어딨어 들어가라미 아 아 CS 멍지마 아 CS 마스다니 아 아 아 CS 마스 왜 쳐먹고 가 6렙이 멜칠고 가는데 아 아 형 형 형 어? 왜 저거 뭐야 템 새로 나왔어 뭐라고? 사라진 양피지 야 뭐라고? 알리? 사라진 양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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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명정 그만해 이 새끼야 야 양피지 왜 양피지 뭐 양피지 이번에 새로 나온 템 아니야? 피지 아 피지 얘기 좀 그만해 이 더러운 녀나 그럼 피지 더러운거 아니야 양피지 만화 좀 아끼느라 도착 만화 물량 왜 없어졌지 진짜 딱했다 이거 나에게 답이 없어 도착 하아아아아아 반냐 주졌다 난 도망가자 흐야아아아 아참 난 도망가자 오 야 루블란 개구수인데 다시 가자 다시 간다 르블란 개구수 다시 간다 아아아아 도대체 도대체 간다 야야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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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바 뛰어봐 큐바 뛰어봐 잡았다 이거 잡았다 니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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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생! 호잇! 아이 미친 놈야! 야! 야 너 오케! 아이 깜짝 놀랐네 아이 미친 놈아 형이 그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 나 사실 없어 응 그치 야 내일 소개시켜줄게 어? 소개시켜줄게 나 근데 사실 나 근데 진짜 있긴 해 진짜 있어? 응 그 사람 원래 중학교 때는 바람피고 막 그러는거야 형 형 형 형 형 인터넷 여자친구 세컨드 만들어! 형 그거 알아? 어? 쟤 넌 솔로라는거 알아? 으아아아아아아아악 닥쳐 원래 형이 일부러 안 사귀는거야 안 사귀는게 아니고 못 사귀는거겠지 응? 야 요기있다가 낚아 낚아 야 이거 야 강이야 키라와봐 강이야 호박 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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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앙 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형 왜 잔멸은 거둘 뿐 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너 슬램덩거 봤어? 이 새키 완전 오타쿠 아 야 이길거 같아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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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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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려 이거 어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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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더 더 더 더 더 빨봤어 이 새키 완전 바보색끼야 아아 거기 보내라 형 내 친구 야 얘 보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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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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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내봐 보내라고 그렇지 자유권 야매 아 아 쟤노 개이득이야 아 왜 왜 마이크를 침을 뱉어 야 개이득이야 이거 왜냐면은 탈액 이거 전멸 빠졌어 아 가 이거 가 얘네 전멸 없어 그냥 잡아 잡아 이거 잡으라고 와 오케이 잡았다 이거 이거 잡아 야 이거 잡을 수 있잖아 오케이 그렇지 너 명쾌한 척한다 오케이 야 잘하고 있어 얘들아 야 이거 밀어 응 안 밀어 아 형이 형님 나 똥독 있잖아 똥독 86점 맞았다 똥독 똥독 올랐다고? 어 나 똥독 8점 빠졌어 뭐 개소리야 똥독이 왜 올라 더덕이랑 똥독이랑 아 두덕 아 두덕 응 아 진짜 언제 쳤거야 두덕 두덕 몽사했네 두덕 욕하지마 주졌다 이거 야 예예예 아 야오이 어이 커버 벽고기 좀 이렇게 피가 잘가라 하아아아 요오올 봤지 형 클라스다 레드 개이득 그렇지 야 형이랑 형이랑 듀오에서 챌린저 갈래? 너는 뒤로 갈까? 아냐아냐아냐 형이랑 듀오에서 챌린저 갈래? 아아 야 사치미 어 형이랑 듀오에서 챌린저 갈래? 어 응 꺼져 너랑 안해 어 다시 가야지 와 이 야오이 혁궁맞고 똥디지네 아 야야야 저거 더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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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키야 가가가 궁궁 쓰고 가 일단 이 스킨 뒤졌고 오케이 안녕 왜 저기 서있지? 야 중학교 오면 수학 개어려워 너네 거기 갔어? 어 어디야 일단 소인수분에는 존나 쉬운데 소인수분에 와 그거 존나 발로 해도 푸는거 아니야 소인수분에 형 어 형 수학 빵 좀 맞았다며 그때 어 쉬워 오늘 맞작 가자 진짜 으흐흐흐흐흐흫 형 순수은에는 그게 holy ㅈㄴ 쉬운거 아니야 근데 아 형 고등학교 문제 개쉬운 거 아니야? 고등학교 어차피 얼음 존나 어려워 빠삭 아 진짜 류난이 존나 잘먹네 형 초등학교 개쉬워 너네 피타고르앗의 정의 알아? 너네 안 배우지 할 줄 알아 뭔데 피타고르앗의 정의 뭐 할 줄 알아 형 형부터 해봐 그럼 내가 해줄게 형부터 해봐 아 내가 뭔지 물어봤잖아 야 피타고라스의 정의 뭔지 알아? 알아 뭔데? 형 형 형 어? 너네 루트 알아? 그 뭐지? 그 루트는 나도 몰라 야 이 새끼들한테 이런 말 들어야 되나? 뻥 탈탈 이거 오! 오! 가만히 서 있는데 말라졌어 아잇 탈탈이 개고수 왕 이거이거이거 맞았짱 아잇 아 뭐해 알리스타 형 피지컬 보여주자 애들아 피지컬 보여줘 이거이거이거 야맨 어 존나잘해 케이틀리 케이틀리 진짜 알리 버스 탄다 야 안돼 실버에서만 존나잘해 아잇 진짜 뭐해 아잇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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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리 너 하지마 너 존나잘한다메 저 드럭키 존나 못하는데 이겼으면 좋지 오지는거 보여줄게 오존나 오졌다 아아 아아 아 케이틀리 15졌어 알리스타 15졌어 음 와 지오님 와 야 666개 너 지금 지오님한테 반말이야? 지오님께서 이렇게 별부터 666개를 와아 야 별부터 666개 11 2개 로이저님 расс 강 constant 로이저님 어? 옷도 줘. 옷도 줘. 그리고 총도 줘. 살려줘, 씨발. 살려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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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, 너네 셧다운지 안 걸려? 손님소를 먼저 써야 돼. 너네 어떻게 셧다운지 왜 안 걸려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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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그거 뭐지? 야, 너네 왜 셧다운지 안 걸리냐고. 너네 이거 부모님 거야. 부모님 거야? 어. 지금 당장 신고하세요. 여러분들 저모태이오 너무 지금 당장 신고하십시오. 형 끝나서 황금휴일이야. 사회받아서 학교 안가. 대리로 지금 당장 신고하십시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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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리븐. 피들부터, 피들부터 죽여. 야, 잡을 수 있다고, 피들. 아니, 바보야. 난 형, 형을 믿을 거야. 잡았어, 잡았어. 잡고. 아, 뭐해? 그거 킬 다 찔려있어? 야가씨 같은 새끼네, 이거. 까비. 날라간다. 어? 나 버려야지. 아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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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제발, 제발. 사랑해, 사랑해. 어? 야, 살았어, 살았어. 응, 뒤져. 안 뜨거워, 안 뜨거워. 채널의 사랑. 태양보다 더 뜨거워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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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존나 재밌는 드립 해볼게 한 번. 아, 하지마. 아, 진짜 재밌어. 근데 뽀삐 속이 쩔었다. 네, 형, 형, 이거 유행될 거야, 이거 유행. 100% 말해봐, 말해봐, 해봐, 해봐, 해봐. 고추가 밥을 먹으면. 아이씨. 아, 진짜. 지질래? 먹으면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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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뭐오. 아이씨. 뭘 봐. 아이씨. 존나 재밌지. 형. 나갔어? 안 나왔네. 나 하지 말랬지. 미안해. 피디 궁극본다 여기. 지금 방금 뭐한 거야. 방금 뭐한 거야. 오케이, 리븐. 오오오. 아, 또 삐였잖아. 리븐 지렸다. 오오오오. 오, 리븐. 오오오. 오케이. 이거 내꺼. 뭐라고? 오케이. 봤습니까? 이게 피드하는 방법입니다. 형, 그리고 브라디한테 왜 털렸어? 어? 뭐라고? 못해서 털렸겠지. 소 estabil. 리시해줄게. 어? 음. 으아아아. 제노설게, 제노설게. 제노설게, 제노설게. Dubai. 제노설게, 제노설게. 으아아앜. 와우. 우아아앜. 우와. 우워앜. 으와. 으와. 으아아아! 으아아아! 으하하하! 으아아아! 방금 뭐야? 니가 한거잖아! 내가 한거도 놀랐어! 으아아아! 개쩌는걸? 너가 거기 튀어 있을만하네! 형! 응? 나대지마! 야 안돼 쟤넨 나가! 멘탈이 약해서 그때 멘탈 강해졌다가 나한테 있는데 아 저 닭 구라야 그런가? 혹시 쟤넨만은 믿으면 안돼? 뭐 타고 깨는가? 야야 뽀뽀 앗! 쟤분 뭐해? 쟤분 이새끼 뭐해? 쟤분 뭐하는데? 아 씨바! 어! 나 날라갔다! 으아아아! 으아아아! 존나 쎄! 아깝다! 야 니분 노평캔이야 쟤발 하하하하 야! 와아! 와아! 이분 개노 평캔이야! 너 평캔하는거 맞냐? 으하하! 평캔이 없어 평캔이! 난 검모춤! 어 끝났다 끝났다! 자쿠캔이야 자쿠캔 뭐? 뭐? 아니야 친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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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친추? 어 어 알았어 야 그럼 쟤넨형 만세 해봐 쟤넨형 만세 아 진짜 진짜 크게 말해봐 완전 쟤넨형 만세! 어 이제 하나 둘 셋 쟤넨형 만세! 아! 꺼져 말할거야 흐흐흐흫 아아아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자 지금 당장 제넨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깨이득!